정신 차리고 계시죠? 깨어있는 마음. 남방불교분들은 호흡 알아차리면서 깨어나요. 그거 하나를 알아차릴 때 깨어나는 원리가 지금 이 순간이에요.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게 깨어있는 거거든요. 지금 이 순간에 하는 행위, 거기에 집중하셔도 깨어나고요. 사실 지금 이 순간 자체는요, 참나거든요. 왜냐하면 시간, 공간 끊어져 버린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사실 참나절이고요. 지금 이 순간에 가까이 갈수록 빛이 밝아져요, 깨어나요. 과거, 미래로 헤맬수록 정신이 흐려지고요. 지금 여기 딱 돌아오면 깨어납니다. 주자가 한 말이에요. 지금 여기 내 몸이 있다는 것만 알아차려도 팔과 할은 된 거다, 정신 차림이. 지금 팔 어디 있으세요? 엉덩이 어디 있으세요? 지금이요. 이게 관념에 빠지면요, 지금에 집중을 못해요. 팔, 팔 여기 있지 하는데 팔이라는 관념에 빠지면요, 못 깨어나요. 지금, 지금 팔 느낌에 집중하셔야 돼요. 지나간 느낌 말고 지금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깨어나는 원리입니다. 지금 팔다리 느낌, 지금 내 육근에 집중하면 그냥 깨어나요. 지금 이 순간이 지금 깨어있는 상태거든요. 여기서 멀어질수록 흐릿해져요, 정신이. 과거로, 미래로. 관념에 빠지면 흐릿해져요. 관념이라는 건 눈앞에 많이 꽃이 있어도요. 자, 이거 장미꽃 보세요. 그런데 머리에서 장미꽃? 이미 아는 꽃 같잖아요. 안 봐요. 눈앞에 꽃이 있어. 장미꽃이라는 개념에 빠져 있어요. 흐릿해요.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색깔, 그 촉감, 그 향기. 그걸 느껴야 되는데. 그건 깨어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참나가 지금 이 순간 뭐 하게요? 그거 놔두고 있잖아요. 지금 이 순간 참나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해줘야 나도 같이 참나 상태가 되거든요. 지금 이 순간 안으로는 지금 이 순간 그 자체가 참나 자리고요. 밖으로는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그 육근작용. 그걸 알아차리시면 돼요. 그러면 이게 안팎으로 뭘 하나를 알아차리시든 깨어나게 돼 있어요. 만약에 깨어나세요 할 때 몰라 해버리는 분은요. 바로 참나에 집중하는 거고요. 들이시고 되시고에 집중하는 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육근에 집중하시고. 둘 다 깨어나요.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도 선비들이 깨어나는 게 위빠사나 하는 분들 비슷해요. 자기 팔다리 있는 거 알아차리는 걸로 시작해요. 그 유교회는 어려서부터 소확 때부터 가르쳐요. 구용이라고 아홉 가지 용모. 그게 다 깨어나라는 거예요. 지금 손이 어디 있냐. 지금 다리는 잘 있냐. 입은 잘 다물어져 있냐. 턱은 지금 목은 똑바로 서 있냐. 몸은 몸가짐은 올바른가. 이걸 계속 알아차리게 시켜요. 어려서부터. 그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. 청소할 때는 청소만 하라고 그래요. 청소하는 데만 집중해라.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마음 챙김 공부예요. 조선시대 때도. 그래서 뭐 할 때는 그것만.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. 밥 먹을 때 밥 먹은 줄 알아차리고. 앉을 때 앉은 줄 알아차리고. 대념처경이라는 부처님 설법한 경에 보면 움직일 때 움직이는 줄 알아차리고. 멈출 때 몸 줄 알아차리고. 그게 대염처. 크게 마음 챙김을 딱 자리 잡게 하는 경전.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. 정교를 초월해서 똑같습니다. 항상 정신 챙기고 있으며.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이 나와 남을 풀로 가르지 않는 인의 마음이고. 자비의 마음이거든요. 깨어있는 마음이 그대로 사단 육바람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. 모든 그 좋은 양심의 마음은 깨어있는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.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노노의 공자님이. 군자는 자빠져도 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게 그거입니다. 깨어있으라고. 자빠져도 깨어있고. 밥 먹는 동안에도 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노노의. 그럼 뭐 하라는 거냐. 그럼 막 인 인 이렇게 생각하면서 밥 먹으라는 게 아니냐. 사랑 사랑 사랑. 그게 아니라 사랑의 본체가 깨어있는 마음이거든요. 깨어있는 마음. 지금 이 순간 딱 현존하는 깨어있는 마음이라야 거기서 이니의지가 발동하기 때문에. 사단이 거기서 터져나오니까. 그래서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. 그 자체가. 그래서 계속 깨어있는 그 자체가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니까 깨어 계시는. 불교도 부처님이 법구경 이런데 항상 자비의 염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면 항상 자비자비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알아차리고 있는 게 자비의 마음이에요. 알아차릴 때는 탐진치가 작동을 못 하거든요. 알아차리느라고. 지금 이 순간 내가 뭐 하는지 알아차리시면 돼요. 지금 달이 어딨나. 모든 걸 알아차리시라는 게 아니라. 그럼 정신이 또 오히려 분산돼요.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. 그럼 탐진치에 빠져요. 그게 탐진치잖아요. 나 저거 했어야 되는데. 이거 했어야 되는데. 지금 하나만 딱 알아차리세요. 다리만 느끼세요. 다리 어디 있으세요. 그럼 정신이 밝아질 거예요.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정신이 밝아져요.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정신이 흐릿해져요. 그래서 호흡만 알아차려도 밝아져요. 몰라만 해도 돼요. 그러니까 몸을 안 알아차려도 돼요. 그냥 바로 몰라만 하셔도 돼요. 그럼 깨어나요. 왜 참나를 만났으니까. 그래서 예전에 불교 쪽을 보면요. 소승불교 쪽은 몸 알아차리는 데에 집중하고요. 대승으로 올수록 바로 몰라 해가지고 참나를 바로 알아차리는 걸 강조합니다. 그게 이제 최상승선이라고 해서. 그냥 바로 참나 알아버리지. 어떻게 일일이 육군을 다 따라다녀. 이런 발상이에요. 둘 다 하나예요. 사실은.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이 머물게 하는 겁니다. 정신 지금 차리시고. 이왕이면 정신 차리고 단전에 집중해 보시라고요. 호흡하고. 그러면 일거양득이잖아요. 깨어있음도 기르고 에너지도 기르고. 깨어서 들이쉬고 내쉬고 알아차리기. 단전을 중심으로 알아차리기. 단전자리에 딱 정신을 거기다 두고 느껴보기. 단전자리에서 알아차리기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아차리면요. 이게 집으로 치면 지금 현관문이죠. 현관문에서 숨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알아차리는 거고요. 단전은 지금 안방에서 손님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알아차리는 거. 이왕이면 여기다 알아차리는 게 기운 모으는 데는 더 좋아요. 알아차린 자체는 여기서 알아차려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. 깨어나는 데는 상관없는데 에너지를 모으는 데는 여기다가 정신을 모으는 게 좋죠. 딱 안방에서 손님 들어오고 나갔네 나갔네 하고 알아차리는 게 좋죠. 그러면 단전은 한 7, 8알 들고나는 거는 2, 3알 알아차려주실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알아차리느라고 깨어나고 단전의 기운이 강해지고 하면 정신이 좀 밝아지실 거예요. 쉽게. 그러니까 정신을 빨리 각성시켜야겠다고 하면 호흡에 집중하시는 게 좋죠. 강력하게 호흡에 집중하셔서 정신을 딱 챙기고 들숨 날숨 계속 알아차리시면 정신이 좀 빨리 알아차려지죠. 에너지를 막 대주면서 깨어있는 거니까. 에너지를 막대한 게 좋죠. 에너지를 막대해